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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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로 돌아온 라코마는 에테리어 카스의 일원인 아운소아이에게 지난 작전의 공을 지하받고 있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잃었던 분대장을 대신하여 샤스블의 지휘로 승격받아 특별한 임무를 하달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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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Meaning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nahour gobierno BYLEomed. ishant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duh ред posterior. 미션 이 시각 stor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 당장에서 잘 중이실지요. 미션 ETF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松이자 Bieber symbol montre של 장기였습니다. 이번엔 시작! 고마운, 시작! 내 자유를 뺏어! 한 번 더 가야하는 다음에 숙소가 끝났으면 우리 모두 알고 계시지 않았나? 수소가 끝난 내가 저는 믿을 수 있기를 믿음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믿음 면발해! 우리의 마지막 에너지폼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곧 대기권에 진입하는 라쿠마의 군대는 본격적으로 행성으로의 강화를 시작합니다. 경험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제단의 바람에 진입하는 역사에 도착합니다. 제단의 전기회에 도착합니다. 전기회에 도착합니다. 조사에 뇌이의 전기회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아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알달이 켈사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류제국과 타오가 대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는 메이드멸드 행성 인류에게도 타오에게도 지옥한 자체입니다 타오가 인류제국 모두 기갑과 보병을 총동원하여 치열한 점점이 한창입니다 수도 없이 밀려오는 적들에 대항해 최대한 버텨보지만 이내 워너드 타이탄의 등장으로 타오의 전술과 전략은 막강한 파괴력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갑니다 이 거대한 위용에 압도되어버린 도름은 잠시 넋이 나가버리죠 이러한 위험 속에 위장막을 펼쳐 안전하게 가는 게 어떨지 권유해보지만 라쿠마는 에너지를 아끼고 진군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차 위장막을 요청하는 도름 그때 워너드 타이탄 쪽에서 치열한 교전이 진행되고 그들의 이목을 끕니다 워너드 타이탄의 보이든 슈드가 과부하로 사라지게 되면서 수십대의 크라이시스 배틀 슈트들이 돌격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체험 차이를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이를 보며 공중을 통한 진격도 거절한 라쿠마 동시에 시리에 잠긴 도름을 다독입니다 드나블를 지지 않게 도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 길은 가슬드 타이탄을 지지대 스태스 출발은hydrat을 지지로 그러나 라코마의 군대는 한 발 늦었습니다. 행성망어 네트워크 신호기는 한 알다리에 의해 이미 작동되고 있었죠. 라코마의 군대는 이 신호기들을 추적하여 아일다리의 다음 예정지를 미리 파악하고 아일다리보다 먼저 도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내 라코마의 군대는 아일다리를 막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위전법과 동시에 공중도약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다음 신호기 거점. 다수의 크리그 연대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습격 작전을 통해 손쉽게 그들을 무력하죠. 이내 라코마의 군대가 포착되었습니다. 아일이의 군대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일이의 군대가 부족합니다. 아일이의 군대가 포착됩니다. 아일이의 군대가 포착됩니다. 순식간에 타우스텔스 팀을 무력화시키면 이는 누월의 몸에 창을 꽂아넣기까지 하죠. 뒤이어 신호기를 작동시키는 아일다리. 순수하게 신호기만이 목적이었는지 더 이상의 살력은 멈춘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방어 네트워크 신호기는 중앙 허브 뿐입니다. 라코마의 군대는 뒤이어 몰아치는 크리그 연대의 공격을 피해 고조한 알다리를 다시 한 번 죽여버린다 알데르 켈세스가 어떤 유적 앞에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켈세스는 과거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되새기며 비극적 운명의 굴레를 반탄하고 있었죠 비극적 운명의 굴레를 반탄하고 있었죠 인류 제국과의 전투를 반복하며 힘겹게 앞으로 나가는 라코마와 그런데 군대원은 슬슬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대원의 슈트는 크리그 연대의 공격으로 인해 의심과 비행 기능이 손상되어 버리고 말았죠 허나 인류 제국은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끝내 분대원은 그녀만이라도 오픈의 일을 결심하죠 그녀만이라도 오픈의 일을 결심하죠 분대원을 뒤로 안 채 계속해서 죽여가는 라코마 어느새 켈세스가 있는 유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켈세스가 먼저 타워로 말을 건네며 그녀가 믿는 데이만큼 그들의 언어 또한 단순하고 그녀의 사상마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라코마는 이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지만 그녀와 그녀만이랑 여기서 pequenin대로 당 Kenneth 남ielen 그 이게 백 TAX가 있는 네가 준비 Working 시작시 lose 매일 그 핵 사상마저 종교의 운행 나쿠마는 자신들은 대의를 따르며, 아엘다리와는 다르다 말해 보지만 겔세스는 이미 자신들이 겪어왔고 인간들도 겪어봤으며 신생 종족인 타운 또한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리 이야기합니다 소로의 의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전투를 짓가옵니다 그러던 그때 마지막 군대원이 기습에 성공하여 헬셋을 붙잡는 데 성공하옵니다 하지만 군대원을 바쁜 사망 네테리얼 암소아이에게 받았던 장신군을 막아내고 역으로 다코마까지 무력하시킵니다 그리고 거대한 웨이베이 게이트가 열리는데 거대한 웨이베이 게이트에서는 일단 팬텀 타이탄이 등장하여 탈출 수성도 또한 파괴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타우가 예견했던 방어시스템은 사실 사이만 크래프트 월드에 군사들을 불러들이는 웨이베이 게이트였으며 알다리를 사로잡아 이 전쟁을 끝내려던 라코마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버립니다 끝내라코마는 켈세스와 함께 웨이베이로 사로잡아버린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할리퀸의 인도자들인 쉐도우시어의 부름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켈세스 all is clear in fate's mirror the Asuriani shall reclaim the world spirit of your home your ancestors are saved the humans shall pour more blood onto the ashes and the newborn Tau shall stagger bloody from the stage 쉐도우 시어는 고향의 월드 스피릿을 수복하여 선조들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해주고 할리킨의 잔혹한 광대 데스 제스터에 가면을 건넵니다. 한편 켈세스와 함께 사라진 라코마는 끝없는 시간 동안 외베이를 떠돌고 있습니다. 데스 제스터가 된 켈세스는 복수의 눈이 멀어버린 그녀에게 잔혹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애원하고 싶을 만큼 전혹한 다크엘다의 복은 거지 코모라에 당도한 것을요 벤을 검증한 경험에 맙퀄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의 장소를 굳히 가진 상환으로 집중합니다. 이 장소는 그 장소에 가진 비용이 많이 남겨 GC입니다. 또한 것들은 취향에 accept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스에서 본격적인 값을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녁은 예측을nehmen 때문에 안 Quốc이라 그는ícios에 모여있습니다. 저녁은 시각에 옵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